하... 얘들아! 응? 나 어제 면접 봤는데 됐어. 미래씨가 소개했다면서요? 이야... 이쁘네, 옆에 이쁘네. 매장 인테리어가 따로 필요 없는데? 얘네가 물건이에요? 자, 뭘 해. 아, 수아 씨, 가시죠. 이따 봐. 너 자랑 무슨 일 있었지? 아니. 우리 친한 거 가지고 뭐라 그래? 아니야. 뭐라 그런 거 맞네. 물치는 왜 이렇게 빨라. 이따 경석이랑 둘이 밥 먹게 해줄래?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... 혹시... 제가 두 사람 사이에 낀 방해꾼일까요? 그런 건 싫은데... 아니요. 지금은 특별한 사이라고 할 게 없어요. 아... 지금은? 두 사람은... 아니에요. 저희야 뭐... 기사 보셔서 알다시피... 그렇고 그런 사이죠. 라고 말할까 싶었는데... 하... 너무 오글거려서 못하겠어요, 그건. 우리끼리 이러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. 작가님이 보면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어. 평생 자랑거리지, 이건. 아... 그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싸우지 말죠. 제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면 됐어요. 제가 알아서 잘해볼게요. 그런데...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제가 두어 드릴게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혹시... 유나비 씨? 절 아세요? 재현이한테 들었어요. 같은 과 친구시라고. 네. 박재현 보러 오셨어요? 네. 그냥 왔어요. 갑자기 보고 싶어서. 아, 나 정신 없을 거예요. 과제가 많아가지고... 그래요? 바로 나온다는데. 미안하네. 어, 재현아. 아, 그래? 괜찮아. 천천히 와. 나 줄 담배 안 하거든. 어, 알겠어. 저 혹시... 박재현이랑은 무슨 사이세요?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예요. 아... 그리고... 그리고... 이렇게 다시 만나고 있고. 근데... 재현이랑 친구신 거 맞죠? 네. 친구 맞아요. 다행이다. 제가 괜한 소리 했나 싶어서. 그가 만나고 있고. 바로 가까이 고기를 바라보며. 그래서... 제발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